시험 기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게요 자 이것도 단호한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은 완전히 스킬의 영역입니다 꼴딱 밤을 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새벽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분치기 초치기가 잘 되는 사람도 있다 그죠? 이건 스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? 이거는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면 되는데 코드 하나만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시험 기간 때는 사실 새벽이니 야밤이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시험 범위를 다 봤다! 그러면 자는 거고요 시험 범위를 다 못 봤다! 그럼 새벽이 맞건 컨디션이 어떻건 간에 무조건 다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쓸데없는 얘기해 근데요 시험 범위 다 보려다가 밤을 새서 시험 시간에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시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?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100쪽이에요 총 0쪽부터 100쪽까지 50쪽까지만 봤어요 정신이 또롱또롱해서 시험장에 가요 100쪽을 다 봤어요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황에서 시험장에 가요 어느 게 당연히 점수가 더 나올까요? 후자죠 그죠? 내신은 그래도 요새 많이 어려워졌지만 수능처럼 엄청 고차원적인 시험이 아니라 약간 흐리멍텅해도 암기가 그래도 많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더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은 밤새기 싫은 쓸데없는 합리화야 제가 시험 범위 반 밖에 못 봤지만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잠을 잔 것 뿐입니다 이것도 제가 팩트폭행 해드릴게요 그건 여러분의 쓸데없는 합리화다 새벽에 일어나느냐 밤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보다 그냥 시험 범위를 다 보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새벽 1시까지 공부했는데 한 3시간 자고 4시에 일어나면 시험 범위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새벽 시간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자도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새벽 시간 컨디션이 좋아도 지금 시험 범위가 150정 남았어 그럼 날 밤 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건 없다고 봐요 알겠죠? 스킬이 뭔지 확실하게 얘기 드렸고 하지만 반드시 시켜야 되는 코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명확하게 단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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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호 감사합니다.